오늘 여유가 주제니까 저는 그럴 때가 제일 여유롭더라고요. 비오는 날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김현식 선배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이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흐르는 빛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난 오늘도 난 오늘도 이 빛을 맞으며 이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흐르는 빛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왔어요 그렇게 아픈 비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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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